음악 반갑습니다.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구자입니다. 자 오늘 제가 나와있는 곳은 경남 의령부 운 지정면입니다. 이곳의 소자는 과소원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넓은 땅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.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봄매물입니다.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매물인데 괜찮은 매물인데 다시한번더 매매가 안되서 재엄노되어 드린 그런 매물입니다. 어 마을관은 한 200m 정도 조 앞쪽으로 그 마을이 있습니다. 마을관은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토지로 인근의 이 뒤편으로는 한 좀 한 2-300m 거리에 전원주택들도 한 매체 들어와 있습니다. 하지만 해당 토지 인근에는 바로 그 아무도 없습니다. 건물들은 없고요. 자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 토지 면적 720평입니다. 반듯한 일단의 토지로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뭐 감나무가 그 주종이지만은 감나무, 배나무, 사과나무 그리고 저쪽으로 나무가 없는 게 없습니다. 유실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전부 다 그 유실수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과소온이라고 보시도 될 정도입니다. 그리고 해당 토지 왼쪽 편에는 작은 또 또랑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토지 내에 가을 또랑 쪽으로 농막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. 농막 내부는 뭐 좀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태인데 좀 오늘 내부 공부에는 어렵겠습니다. 자 토지 오른쪽 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적도상 도로입니다. 한 3m 정도 폭이 되는데 널찍합니다. 이런 도로를 길게 접하고 있고 이 도로 밑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상수도가 또 지나갑니다. 해당 토지 주택 건축 시에 그 뭐 전기, 수도, 오수관 인입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. 자 토지 제가 거의 입구 쪽으로 왔습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반듯합니다. 전부 다 반듯한 1단의 토지로 감나무가 아까 말씀드리시다시피 다 주종입니다. 그리고 요 진입 도로가 있고요. 도로도 저 바로 앞에 한 3, 40m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.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조금 한 또 한 3, 40m 올라오시면 들어오면은 거의 본 토지가 이렇게 나옵니다. 자 토지 저 좌측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임야가 접혀있고 본 토지와 임야 사이에 또 또랑이 있습니다. 자 뒤편으로는 저 아주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고요. 나름 독립적인 조용한 곳입니다. 자 토지는 요 앞에 탄 토지보다 닷보다 한 1.5m 정도 올라앉아있습니다.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. 요쪽이 남양이 되어있고 요쪽편이 남동향이 되겠습니다. 거의 남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방향은 진입 도로 괜찮고 전망도 괜찮고 주변 환경도 보시는 것처럼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있고 조용한 곳입니다. 안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 제가 토지 가장자리 쪽으로 왔습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에 반듯한 토지입니다. 이쪽으로 보니 음나무도 많고 대추나무 여기는 또 매실도 있고 상당히 토지가 모양도 괜찮고 반듯하고 좋습니다. 위치도 가까운 지인분들 한 두세 분 같이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 농막이 있는데 농막 내부는 그 죄송하지만 그 문이 닫혀가지고 보시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참 요런 데다가 주말용 농막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농막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기는 인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 부분도 지하수 관정 시설이 있는데 그 식수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자 바로 요 옆으로 또랑으로 나가보겠습니다. 자 제가 오늘 해당 토지 바로 왼쪽편에 붙어있는 요 또랑 한번 보러 왔습니다. 물이 저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이런 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싹 쓸고 나면은 깨끗한 물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 또랑 물이 겨울에도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보니까 안반들이 시원하게 일찍한 안반들이 이렇게 지금 바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자 앞쪽으로 전망이고요. 그리고 아까 보신 농막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전기도 인입되어 있고 수도는 뭐 지하수 농사용 지하수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만 하시고요. 자 오늘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소재하는 넓은 땅 자 위치가 아주 좋은 전망도 좋은 그런 땅 소개드렸습니다.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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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